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은혜야 은혜야 나 왔다 뭐하냐 뭐하긴 문 열어라 왜 반말이야 은혜야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나 오늘 굉장히 나쁘다 아니 열지 마 가만히 있어 야 누구야 뭐하냐 은혜야 오늘라 힘들었다 오빠 오늘 무슨 에어로빅하는 아주머니 같은데 들어갔으니까 손부터 씻어 손? 손을 내가 왜 씻어 손 씻어 빨리 아니 손 안 씻을거야 내가 손을 왜 씻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빨리 빨리 손 안 씻어 빨리 싫어 네가 씻겨줘 내 손 손 씻겨줘 손만 아니 뭐 손은 말고 여기까지 말한다 이리 와 이리 와 물 아주 쉬게 틀어줄 테니까 이리 와봐 씻자 빨리 같이 씻자 은혜야 너 집에서 뭐하고 있었니? 회의한 거 정리하고 있어 근데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저거 쏘 씻겨 아니 뭐 지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거지 야 그리고 저기 네 것도 있잖아 저거 빨간 거 네가 먹고 오는 거잖아 저거 무슨 소리 싫어 아니 지금 뚜껑이 20개가 넘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아니야?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이야 내가 너 그럼 임성욱한테 중독 돼볼래? 너한테? 술에 중독 되려면 일단 술을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성욱한테 중독이 되려면 임성욱은 은혜야 너 근데 옷이 너무 유치한 거 아니니? 곰돌이 바지가 뭐야 이거 내 잠옷인데? 아니 아무리 잠옷이어도 너무 유치한 거 같은데 갑자기 그래 아니 밖에 안 나가니까 이렇게 입고 있어도 되지 왜 조용 어? 뭐야 이거? 널리야 선물이야 이거 입으라고? 이것만? 다 보이겠는데 이거? 좋은데? 응? 괜찮은데? 이거? 이것만 입는다 그래 아니 뭐 네가 그래라고 했어 그.. 그래 잠깐만 지금 갈아입자 수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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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혁아 너희 안 나오니? 잠깐만 수빈님 이게 누구야? 네가 그 나쁜 남자니? 이게 누구야 나쁜 여자 아니야 야 나쁘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일단은 너는 의상부터가 하나도 안 나빠 의상이 왜 너랑 나랑 똑같은데 아니 안 똑같아 난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 수빈님 어.. 진짜.. 진짜.. 안돼 죄송 하나씩 벗어볼까? 진짜다 찐이나 다 하나씩 풀려볼까? 아니 아니 은혁아 너 혹시 안 잠기니 잘 아니야 이거 잘 찍은 거 아니야 그냥 목수라서 그런 거야 아니 지금 약간 배 쪽이 좀 타이트한 거 같은데 여기 안 올라가는 건 배 아니다 아 이거 또 보여줘야겠다 잠깐만 올려봐 빨리 빨리 올려보라고 나 약하지 않아 올려봐 그럼 내리던가 은영아 너 텀블러가 굉장히 귀엽다 너 근데 계속 골짝골짝 뭐 먹는 거니 이제 반 백살이 되다보니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여기 좋은 걸 타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좀 먹을래? 몸에 좋은 걸 해 건강을 챙겨야겠구만 건강 챙기는 것도 잘 드시잖아요 항상 좋아하시죠 어 뭐야 술이에요? 좋은걸 해 술을 왜 먹는거야 왜 먹어 왜 남의 걸 먹어 술 못먹는데 왜 준거야 그래서 준거야 야 야 야 너 술 마셨는데 집에 어떻게 가냐 어떻게 대리 불러줘 아니면 택시터 갈래? 아니 자고갈거야? 내가 여기서 왜 자 그냥 자고가 방 있잖아 자긴 뭘 자 안 재울껀데 안 재울껀데 안 재운다고? 너 술 조금만 더 먹어봐 조금만 더 먹어봐 야 어차피 먹은 김에 아깝잖아 빨리 더 먹어 마셔 미쳤어 가자 빨리 술김에 너 나쁜 남자야 비비야 니가 그 유명한 동두천 암사자냐 내가 바로 여의도 나쁜 남자다 어디가 비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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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다 가버린다니 아니 다 가버린다니 왜 왔어? 아니 안 추워? 조용 내가 왜 왔냐고 오늘 너한테 복수전하러 왔다 비비야 준비됐니? 너무 뜨거워 뭐해? 뭐해? 약해지면 안되는데 제작을 안왔네 귀비야 너 차 너무 위험한거 아니니? 여자가? 지금 너가 위험할거 같다 차 타지 말고 내 등에 타라 진동이 많아서 뭘 타래 타기는 조용히 타라 비비야 나 여의도 나쁜남자다 저 진짜로 오우 귀비야 비비야 양기비 유통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너같으면 안뽑아요 못들어 안나 그럼 네 마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오우 빨리 와서 일해 귀비야 근데 오늘 바쁜 날 아니지? 어 안바빠 아까 오빠가 일 다 했어 오늘 많이 없구나 어 창고정리만 창고정리만 근데 귀비야 너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 땀이야 이 날씨 땀 흘리지 말고 이거 써라 빨리 장바껴 빨리 장바껴 쉬고 있는데 귀비야 뭐 이거 끝나면 뭐 알바비 주는거니? 그건 알바비야 무료야? 나 열정 페이니? 바로? 알바비 안주면 네 사랑이라도 주니? 개소리하지 말고 빨리 나쁜 남자야 계속 알바비도 안줘요? 안줘 알바비가 어딨어 아 계속 알바비 아냐아냐 알바비 없어 비비야 음료수 먹으라고 여기? 커피믹스 이거 먹으라는거지? 아니 음료수 먹으라고 근데 어쩌나 난 스타벅스 아니면 안먹는데 먹지마 근데 니가 주는거니까 특별히 먹어야지 먹지 말라고 먹을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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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을게 아 나쁜 남자 아니네 아 커피를 안좋아해요 귀비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는거 맞지?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? 아니 아까 짜장면 먹는다고 지금 광명 갈거야 광명을 왜가? 일하러 아까 물건 실었잖아 아니 홍연아 선배가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아 짜장면 사줄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 짜장면 광명이면 2시간 갔다오면 되지 조용히해 찾으면 세워지마 못세워 여기 출발해서 안전벨트 뱉지? 어 귀비야 세워져라 이따 사줄게 사줄게 넌 나쁜 남자야 넌 나쁜 남자야 사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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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 뭐해 여기서 오늘 제가 매니저애들이고 했잖아요 아 아 깜짝 놀랐네 놀래키는 기능이 있어? 아니 뭐 이런거에 놀라세요 아마추어같이 아니 야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그럼 놀라지 안 놀래냐 아이 무슨 연약한 척을 하십니까 뭐 이런거에 놀래요 아 진짜 놀랬어 내가 소리에 진짜 민감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야 뭐 이런거에 놀래 나랑상 니 미모에 놀라는데 아 놀랜거야 그래서 오늘 나랑 놀려고 왔구나 놀랜김에 같이 놀자 오늘 스케줄이고 뭐고 그냥 놀자 일하러 가셔 돈 벌어서 맛있는거 사셔 오늘 스케줄 갈 준비되셨습니까 인민이죠 스케줄 봐봐 오늘 스케줄 총 3개 있으시구요 네 일단 첫번째 광고 미팅 하나 있으시고 유튜브 네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나 있으신거 제가 또 안전하게 모셔다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스케줄 하나 나와있으십니다 또 있어? 마지막게 제일 중요한데 임성궐 데이트 그걸 라디오 끝나고 한다고? 장소는 너희 집이야 야 팟캐스트 새벽 1시나 2시에 끝날텐데 괜찮겠어? 네? 그거 1시에 끝나 10시에 시작해서 늦게 끝나네 한다고 했다 기다린다고 했다 분명히 아니 그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임 매니저 취소가 되면 또 임 매니저 취소되는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 매니저 모셔가 감사놀겠다 선배님 여기 첫번째 일단 장소 도착하겠습니다 갔다 오십시오 선배님 감사합니다 임 매니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거 원래 이렇게 빼두는거 아니에요? 네? 네? 반갑어요? 건디가이 강하게 키우네 네 택시비 드려야죠 이제 차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차비요? 차비 안드려도 돼요? 아 안드려도 돼요 아 그래요? 여기는 차비도 안받고 네 다녀올게요 네 근데 너 여기 있을거야? 계속 여기 있을거에요 뭐하게? 나 한참 걸릴텐데? 할거 많아요 지금 중요하게 할거 있어가지고 갔다오세요 그럼 미안해 뭐하게? 아니 오늘 좀 중요한일이 있어가지고 하루종일 네 생각하기 너 올 때까지 네 생각하기 내 생각을 한다고? 좀만 기다려 빨리 갔다올게 야 어디 가면 안된다 야 어디 가면 안된다 야 어디 가면 안된다 어 선배님 차에서 기다렸던데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떡해 너무 심심하더라구요 오래 기다리셨을텐데 한 두시간 기다리셨을텐데 아니 두시간 아니고 한시간 좀 넘어서 괜찮습니다 선배님 아 그래도 재밌게 보냈어요 알차게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재밌게 많더라구요 요즘 아 유튜브 보셨어요? 뭐 보셨는데요 아 이 채널 재미있더라구요 선배님 얼굴 맛집이더라구요 얼굴 맛집이야? 네 채널 이름이 바그냐 얼굴 맛집이라고? 바그냐? 아는 채널이에요? 야 몰라서 고민해봤는데 바그냐 라니까 임성웅이 나오네 두 분이 요즘 핫하더라구요 계속 입을 보고 있었다고? 두 분이 잘 되기를 시영웅이 두부로 입을 것 같아요 네 네 자녀분이 두 분이 이거 하나 따오신거에요? 밥 사드릴게요 뭐라도 좀 먹어 아니 죄송해요 밥을 먹고 와줘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쿠키나 이런거 있어 쿠키같은거 먹으래? 진짜 괜찮아요 여기 그거 밤 밤? 네 밤? 그... 그 말고 이거 말고 네 립밤 야 이거? 이 립밤 말하는 거야 지금? 야 먹어라 뭐? 이거 말고 이 얼굴의 립밤 이거 이거 선배 그 립밤 지우지마 야 오늘 포식해라 씻고 먹으러 와가지고 야 군낭자 와 왜? 쉬고 지워요 뭐? 아 선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아 진짜 너무 고생했다 이 시간까지 너무 늦게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스만 남았나요? 무슨 코스? 임성과의 데이트? 아니 선배 그거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안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? 네 어차피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사실 저도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그럼 집에 하나 데려다 주시나요? 아 집까진 제가 또 데려다 드리죠 오오오오!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집으로 가는 거네요? 저희집으로 그걸 노렸어 하하핳하핳 누가 시청해 가시죠 선생님 으음 머리를 써야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입 매니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끝까지 들어보셨어요? 아 이거 짐만 수매님 풀어드리고 짐? 무슨 짐이요? 저 짐이 없는데? 아 이거 옷이랑 선생님 네? 이거? 이거 뭐야? 수면연거리랑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그냥 이거 까지 속옷 뭐야? 뭐야? 이거 네 거잖아 내 짐이 네 짐이니까 이 새끼야 그렇다고 속옷을 갖다 놓으면 어떡해 뭐야? 만발의 준비 다 해놨다 여기서 다 해놨다고? 그건 아니고요 마무리 찍으려고 해놨습니다 뭘 찍어요? 이거 이렇게 된 김에도 알지? 그 선녀 옷도 그 훔쳐가가지고 안 돌려준 거 아니 그냥 촬영용으로 가져온 거 주무세요 여기 주무시고 가세요 선생님! 주무시고 가세요 당장 갈아입어 당장 당장 넌 나쁜 남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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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은영아 나 왔다 문 열어라 오빠 너 비밀번호 알잖아 니가 여기 들어와 어떻게 남의 집에서 새삼스럽게 제가 열고 들어갑니까 나도 새삼스럽게 열어주십쇼 조민이 나는 새삼을 해 뭐하냐 조민이 어?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뭐 별거 알면서 왜 새삼스럽게 그래? 아니 또 어떻게 남의 집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들어오겠습니까? 남의 집이야 맨날 잘 들어가면서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제 집도 들어왔겠다 응? 이 마음의 문만 들어가면 되겠네 마음의 문을 들어간다고? 마음의 문이 어딨는데요? 네? 여기 있어요? 아니요 어디 있어요? 아니 그 마음의 문 어디 있어요? 어디 있는데? 문이 어디 있나 쳐다보자 빨리 들어와 일단 들어와 나 나가려고 하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뭐하세요 선배님? 아니 핸드폰 보았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길래 요금이 많이 나오냐? 우리 엄마랑 연락한다고 해서 오벼산인데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전화 많이 안하는데 아니 줘봐 내가 오늘 요금 왜 많이 나오는지 찾아줄게 오호 근데 니가 어떻게 알아? 괜히 뭐 핸드폰 검사하려고 하자는 거지 지금 어? 뭐 있나 또? 오늘 내가 니 요금 반으로 줄이고 응 밤도 보내고 아니 왜 라임이 그렇게 돼? 아 여기서 밤을 보내시겠다고요? 주무시고 가신다는 얘기에요? 아니 요금 하다보니 시간이 오래되니까 아 저랑 밤을 보내시겠다 오래 자고 가겠어 자고 가겠다 죄송합니다 불 죄송해 니가 얘기해놓고 같이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거 하다보면 시간이 이제 아허 그것 때문에 제가 어허 자고 가 너 뭐하냐? 내 핸드폰 가지고 가만있어 내가 지금 3만원으로 무제한 요금 쓸 수 있는 요금제 가입해줄테니까 어라 네가 이제 광고에 본성을 드리네 누군 하죠 어? 광고 중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뭐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? 일단은 요거 유심을 구매만 하시면 3만원에 무제한 요금 쓰실 수가 있어 오 3만원에 무제한? 네 3만원에 무제한이라고? 그렇다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이게 유심을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 주변에 편의점 있나요? 편의점 왜요? 요즘에는 다이렉트몰에서 유심을 구매하시면 편의점에서 바로 픽업이 가능합니다 오호 정말 좋네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 이거 사야되는거야? 네 귀찮아요 같이 가주실걸 같이 가면 뭐 해줄건데 소원 들어드릴게요 소원이라 내 소원은 너랑 커플료금제 쓰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커플료금제를 쓴다고? 하하하하 야 커플료금제 없어진지가 않는데 그거 말고 가족요금제로 써 하하하하 이제 가족이요 도장 찍어 가족이 아닌데 뭐 제대로 도장 찍어 우리 여사님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야 도장 찍어 편의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동사무서도 너 먼저 가 하하하하 선배님 신기하죠 네 다이렉트몰에서 구매하시면 편의점에서 픽업이 가능합니다 오 은영아 의심도 샀겠다 이제 너 사고싶은거 다 사라 진짜요? 다 사도 돼? 다 골라라 쓸데없는것도 막 산다 어우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하지 나는 이것만 사면 되겠다 아 뭐야? 뭐야 이거 왜 사야 이거 뭐야 이거 산침대 이거 뭐야 하하하하 이걸 왜 사게 쓸일이 있을거같은 거지 뭐야 이거 오늘 제가 못 가려고? 아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. 아 됐나요? 이제 유세님 이거 다 꼈고 셀프개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리점에서 나오신 줄 알았네요? 어 예 거의 지금 뭐 빈이 했어요 잠시만요 선배님. 개통까지 완료했습니다. 야 그러면 이제 전화도 바로 되는 거예요? 아 전화 바로 가능하시죠. 은영아 내 번호 제일 먼저 저장해라. 네 번호? 저장했습니다 뭐라고 저장했니? 나쁜 남자 나 이제 나쁜 남자 아니다 그럼 놈이냐? 잠깐만 또 뭐라고 하게 남편이다 진짜 남편으로 해놨어 남편이에요? 아 그냥 남편? 그럼 여기 같이 살 거야 이제? 그거 아니에요 뭐 그거 아니에요 결혼식도 하겠다 이제 뭐 너 어머님한테 전화해라 어머 그래요 어? 결혼한다고 저희 집에서 이제 사신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무슨 남의 편이다 뭘 아니야 아니긴 해 여러분 남편이 생겼습니다 야 어디가 나쁜 남자야 나쁜 남자야 나의 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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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아 선배님 하시니까 정일아 왔니? 아니 선배님 밖에 날씨가 40도예요 근데 가죽 자켓을 입고 계시네요 저요 형 저요 이정희 너 내가 오늘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선배님 지진 더 해주셨어요? 왜 그러세요 선배님? 정일아 너 아직도 내가 네 선배님으로 보이니? 그럼 선배님으로 보이는지 몰라 보여요 이제 선배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네? 아니 아니 뭐 아 이거 그거네 그거 나쁜 남자 선배님 잘했던 거 나쁜 남자네 실제로 보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다 당황스럽네 병일아 이제 성우 오빠라고 불러라 오늘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 네 성우 오빠 정일아 네 오빠 바로 어 너 밥 먹고 왔니 정일아? 아니요 오늘 식사하셨어요?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다 사준다 좀 비싼 거 시켜두니까 조용 아무거나 다 시켜 오 대박 사건 뭐 먹지? 선배님 근데 진짜 저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골라주시면 안 돼요? 조용 조용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아니 선배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어요? 선배님 시키고 싶은 거 시키자 나? 네 넌 회 좋아하니? 회 너무 좋죠 근데 이 근처에 횟집 좀 볼까요? 횟집이 있나? 횟집? 횟집은 왜? 회를 시켜야죠 그 왜 말고 널 사랑해 그거 아니면 널 좋아하네? 고백해 선배님 제발 그만해 여기까지를 미안해 부탁해 미안해 형인아 맛있니? 널 좋아해도 맛있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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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사랑해랑 널 좋아해가 있는데 조용 조용 근데 회 먹으면 원래 수환장 때려야 되는데 술 좋아하니? 저 수환 좋아하죠 선배님 주량 어떻게 되십니까? 뭔데요? 알쓰 조용 조용 어떻게 술 한잔 때리니 회? 그럼 제가 남았을까요? 아니 아니야 정인아 술 다 형들이 준비를 해놨어 오 뭐야 가져올게 응 왜 한 번 좀 재챙할까요? 여기 있잖아 내 입술 어떻게 내 입술 한잔하니? 오늘 어떻게 오빠 입술에 만치하니까 오빠 입술 만치 정인아 오늘 뭐 여러부러 고생 많았다 아 아닙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광고미도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퇴근하겠습니다 가지마 감독님? 가지마 저도 집에 가야죠 선배님 아니 뭐 시간도 늦고 밤이 된 것 같은데 너무 밝아요 밖이 너무 밝아요 아니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 아니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어떻게 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용이라 오오 뭐야 뭐야 오 대박 오 대박 아니 무슨 사무실에 이게 왜 있어요 선배님?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뭐죠? 너만을 위한 N.O.P.N.P 밤도 늦었으니까 편안히 자고 가라 각종 용품 다 있다 정인아 선배님 제가 못 자고 갈 것 같아요 그냥 자고 가면 선배님도 같이 자고 갑니까 정인아 한 번 해봤다 정인아 한 번 해봤다 정인아 오빠 차고 가라면 너 은근히 좀 세구나 만만치가 않구나 정인아 센스가 생각보다 예쁜데 정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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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너는 친구들